이 심사! 여러분들! 이 심사는 여러분들 룩진을 하지 않으면 꼭 심사 결과에 반영을 해주셔야 돼요. 아셨죠? 반영을 해주시죠. 자! 4강 첫번째 런치! 자! 누가 둘 중으로 가느냐! 자! 리버스 품! 그리고 소울팀 질이다! 기차장으로 가겠습니다. 자! 리버스 품! 그렇죠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 오늘 김성민씨가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활약이 뛰어납니다 신고로서 아주 좋네요 결승이 쉽지 않으시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승이 쉽지 않으셨으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승이 3, 2, 1 얼마, 참참살 얼마 자, 차이들과 같습니다 알아요, 왜 늙은 형 하나 못 뽑아가지고 뽑아보요! 자 왜요? 왜요? 아, 알겠어요 자, 여러분들 차이브렉은 한 번씩입니다 준비하는 거 보니까 고글린이 나올 것 같네요 김성민씨, 85년생의 이름을 도와주십시오 자 자 아, 4번 4번 첫 번째 매체, 차이브렉입니다 가겠습니다! 이제 불광! 아름다운 다이네요 좋은 거 같아요 우윽 하이 워웨그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